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SNS 태그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18일 오후 3시 42분이구요. 종목코드는 1014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SNS 태그를 생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인데요.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와 LCD OLED 노광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MIC 등이 있구요. 블랭크 마스크가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은 77%정도 됩니다. 생산실적으로 따지면 약 800억정도 되구요.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이해를 하고자 필름 사진에 비유를 하면은 촬영하기 전 필름이 블랭크 마스크, 촬영하고 난 이후에 형상이 전사된 필름이 포토 마스크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할수록 미세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포토 마스크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블랭크 마스크가 필수적입니다. SNS 택은 이러한 블랭크 마스크 전문 기업이고 그 기술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기현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SNS 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당 80원씩 배당한다고 하죠. 배당이 잘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시가총액은 7100억, 발행주식수는 2145만주, 유동주식수는 1446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결산 분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큰 폭의 변화는 없는데 단기 순이익은 한 1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당장의 이 모습보다도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했잖아요. 파운드리 시장에 이제 지출을 하면은 파운드리는 블랭크 마스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지금 정도는 이제 21선까지도 같네요. 당초에 반등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의미하게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21선에 딱 이제 걸쳐 앉아있는데 요 21선만 뚫고 올라간다면 36,000원 선까지는 좀 열어둬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걸 뚫고 나가면 또 39,000원 선 39,000원 뚫으면 또 이제 34,000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이제 쌍보음 국면은 마감이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요 금요일이 어떻게 될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SNS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 어떻게 그 무료 종목을 활용하실 수 있냐 이제 고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창 AP투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거 이제 안내문구 이렇게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X 누르고 이제 초록색으로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아래에 그동안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쭉 계속해서 무료 추천을 해주신 거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소장님께서 자 07시 44분에 이미 이제 안내문구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어떤 그런 공지사항들 그리고 좀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전일 미국 증시 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적인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경남스틸 뭐 현재가 26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예 뭐 1차 목표가 경남 뭐 9시 4분에 경남스틸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일 추천매수가 26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매수가 대비 11.9% 상승했습니다. 경남스틸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이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 주시는 그런 이제 소장님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이제 댓글 리딩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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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